안녕하세요 바다TV 운영자 꼬부기 입니다 오늘은 세이펜의 기능 중에서 저희가 음원을 다운로드 하는게 번거롭고 귀찮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꼭 다운로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세이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이고 어플을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바로 누르면 자 펜에서 소리가 나진 않구요 바로 이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고 어 저희가 핀을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버에서 받아서 해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세이고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보다 즐거운 세이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